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과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건강한 사회단체 전국협의회가 서울시가 수립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진단한 카드 뉴스를 만들었습니다. 단체들은 카드 뉴스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성별은 2개 성별은 바꿀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또 미션스쿨에서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셨다,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해야 한다고 가르칠 수 없다며 종교교육의 자유를 박탈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당장 수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.